둘, 셋, 렛츠 피에스타!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. 벌써 2015학년도 수능이 다가왔어요. 아, 시험 진짜 빨라요. 시험이 너무 빨라요. 그죠? 수능이란 단어만 들어도 저희도 이렇게 벌써부터 떨리는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수능날 아침에 아침밥 꼭 챙겨 먹다 드시길 바랄게요. 아침밥 챙겨 드셔야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시험날 긴장하지 마시고요.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세요. 아, 수능 당일날 굉장히 추릴 수도 있으니까요. 옷 꼭 두둑하게 입으세요. 또 찹쌀떡 드시고 찹쌀떡처럼 원하는 대학에 꼭 좋으세요. 여러분 화이팅! 힘내! 지애로! 쫌 빠른! 저희 피에스타가 수업생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피에스타였습니다. 화이팅!